사랑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사랑은 존중이 여기는 것이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책임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존중이 여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죄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고 모든 사건에 해당되고 모든 인생길에 해당되는 주어지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기쁘게 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실은 하나님의 큰 사랑 덕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새로운 구원받은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드려진 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나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어도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앉아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나는 것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신실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 우리 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 소속해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좋은 또 믿음의 지체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삽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삽니다 혼차하는 고백이고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서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삽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부전자전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으로 너희들 자녀 삼아 주셨고 평생의 사랑을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감격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들으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시면서 재물이 되셔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그 받은 사랑 기억하면서 사랑을 행하며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받았으니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이 있으면 자녀답게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으니까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우리 귀한 마음들을 품자는 것입니다 관심 갖고 살기가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또 주기가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 독생자를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고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고 조금 귀찮고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손을 내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나도 조금씩 사랑을 하며 살겠다라고 자기 마음과 손들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이렇게 글들을 보면 제목이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랬었는데 그때는 좋았었는데 이런 제목이 있는 것을 딱 열어보면 다 언제 얘기냐면 옛날 어렵게 살 때요 한 집에 막 여섯, 일곱 가정씩 막 세들어 살고 막 그럴 때요 서로 먹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서로 나누고 웃고 정과 나눔과 사랑이 있는 그때가 많이들 생각난다는 것이죠 그때는 좋았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정도 없고 나눔도 없고 사랑도 많이 볼 수 없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살았던 그때는 그래도 삶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는데 서로 웃었는데 서로 안 웃는데 그런 글들을 쓰시는 것들을 볼 때 우리 시대가 사랑에 많이 목말라 있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수 겸 배우인 우리 장나라 씨가 2004년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130억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보여지지 통계 잡히지 않은 것까지 하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자가 왜 기부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대중에게 사랑을 받은 것만큼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매스컴에 그랬더니 제 돈이 아니라 팬들 때문에 번 돈 팬들의 돈이래서 그렇습니다 이분이 신앙인이글란요 그 아버님도 종교교회 다니는 신앙인인데 이 정신이 신앙 정신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데 뭐 내가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적인 용어들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동인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 서로 멋지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한 식구 된 우리 세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 세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받고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인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쏟아붓는 사랑들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랑하며 사십시오 동인계와 동인의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 넘치게 받고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서 뜨겁게 마음껏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